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올렸던 쓴이보다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그지같은 말그대로 입으로 똥을 생산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회사에 되게 친하게 지내던 후배한테 야 너 남친이랑 평소 많이 하냐? 이거 물어봤다가 바로 손절당했거든요. 아니 그냥 농담일 뿐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언제 동성후배한테 성농담 좀 했는데 이거 실수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성이 아니라 저와 같은 동성인 후배예요. 평소 저랑 언니 동생하며 점심도 항상 같이 먹고 때로는 술도 마시는 직장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점심시간 여느 때 처럼 같이 밥을 먹다가 걔랑 처랑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얘 남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야 근데 너 지금 남친이랑 이제 석 달쯤 됐다고 했지? 그럼 잠도 같이 자봤어? 평소 자주 해? 다른 남자는 어때? 너 처음 해본 게 언제야? 등등등 누가 봐도 가벼운 농담인 질문을 했던 것 뿐인데 얘가 엄청 차갑게 딱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우리들 말고 같은 자리에 다른 남자 직원들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그냥 우리 둘만 있었던 건데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걸까요? 게다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평소 엄청 친하고 벌써 사우나도 몇 번이나 다녀온 그런 사이라고요. 또 저 역시 다소 이게 뭐 성적인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웃자고 한 농담이니까 친하니까 가볍게 편하게 물어본 건데 얘가요 먹던 숟가락을 딱 넣고 불편한 티 팍팍 내면서 언니는 그게 재밌어요? 저한테 그딴 거 묻지 마요. 딱 이러더라고요. 사람을 노려보면서 말이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오후 내내 찬 바람이 쌩쌩 불고 말도 아예 안 걸더라고 퇴근도 그래요. 자기 혼자 휭 가버리더라고 평소에는 같이 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손절당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동성이고 많이 친해도 이런 농담은 선을 넘는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내일 얘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그래요. 제가 실수를 한 거라 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농담은 웃으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역시 좀 거시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더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죠? 그럴 것 같아. 댓글 1번 내일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쓴이 본인 첫 경험은 언제 어디서 했고 네 남친이랑은 월 몇 번씩 하는지 다 들리게 엄청 크게 말해주세요. 뭐 재미있는 농담인데 다들 알고 같이 웃어야지. 안 그래요? 2번 농담은 그런 거지같은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친해졌다 생각해가지고 쓴이의 그 음탕한 천성과 천박한 모습을 전혀 가리지 못하고 툭 튀어나온 거죠. 여하튼 사과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콩콩아 어제는 내가 정말 큰 말 실수를 했네.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이래야지. 농담이었어. 일단 개소리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손절이나 당하세요. 대댓글 이야 이 댓글에 반대가 딱 하나 박혀있네. 누굴까? 이 글이 지워지고 도망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추천이 80개. 비추가 딱 한 개 있었습니다. 3번 평소 네가 네 친구들과 어떻게 노는지 수준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 후배는. 아니 대체 그딴 게 왜 궁금해? 아니 이게 농담이야? 아니 이게 웃겨? 그럼 나도 그 농담 한번 해보자. 야 니네 엄마랑 아빠 언제 처음 했다디? 어? 그리고 지금은 평소에도 막 자주 하시고 그러냐? 웃자고! 쓴이는 농담 뜻을 몰라요?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딴 걸 몰라요? 어? 이게 재밌어요? 웃기냐고. 아 진짜 수준 알만하다. 5번 이거는 성적이 농담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물은 거야. 아이고 찬박해라. 도대체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리고 머리 뭐 들었니 너? 우동살이 가득 들어있어? 그럼 이해할게. 6번 보니까 평소 그런 식구금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그래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전에 그 주자를 꺼내기 전에 간 같은 거 안 보네? 상대방도 이게 괜찮은 건지 굉장히 약한 수위로 몇 번 간이라도 보고 거기서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하고 뭐 비슷한 걸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 딸이 좀 친해졌다고 무턱대고 입으로 똥을 싸갈겠니 이거는 천박함을 떠나서 눈치와 지능의 영향이야. 7번 아니 진짜 농담이 뭔지 몰라서 그러나? 첫 거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게 무슨 농담이야 이게? 혹시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리고 너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내가 하는 말을? 어 이거 8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다녔던 회사 언니가 생각나요. 하루는 제가 남친이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럽다 이러면서 야 근데 네 남친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해? 커? 있던 걸 참 웃는 미친 개또라이 농담이고 뭐고 다 떠나서 도대체 그딴 게 왜 궁금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봤어요? 말해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제 동생 결혼하는데 제 친구 초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어질어질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작성해봐요. 이번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요. 저는 아주 친한 제 배포들 몇 명만 부를 생각이거든요. 제 동생이랑 친구들이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결혼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친구들에게 동생 청첩장을 줄 때 제가 밥을 사줘야 되는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봐요. 더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시댁. 아니 이런 시댁. 뭐? 동생이 어쩌고 어째? 아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도대체? 어? 아니 동생 결혼식에 님 친구들을 왜 불러요? 그 친구들이 님 동생이랑 친하게 지낸 지인이 아니라면 초대 안 하는 게 예의라는 걸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뭐야 이거? 쓰니 본인 인간관계 끝장내고 박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해봐요. 야 미친. 진짜 질문 꼬라지 보소. 차라리 지식인에다 물어보지 그래. 어이그. 아니 이냐니. 아침에 밥 대신 똥을 처먹었나?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친구 동생도 다 아는 사이고 그 동생 결혼할 때 친구가 대신 청첩장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근사한 밥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동생이 청첩장 직접 못 줘서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카드 줬으니까 언니들 비싼 거 먹어요 이러면서 자기 언니를 통해 통화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요. 욕만 처먹어요. 되겠으니 동생분 마음이 예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6번.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가 그렇게 초대를 하면 네 친구들이 오기를 한답니까? 7번. 동생 결혼식이니까 동생 친구들이 다 알아서 올 텐데 거기다가 님 친구를 왜 초대해요? 혹시 학익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추기금 생략하고 그냥 와서 밥 먹어라 하고 데리고 와요. 그럼 돼. 추가.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미 서로가 초대하는 게 확정된 경우 다른 분들은 밥을 사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친구의 동생이나 누나, 오빠가 결혼식에 가는 지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밥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고 또 베풀어서 안 먹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반대 입장인 즉 친구 동생 결혼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청첩장 받았고 근데 이 친구는 밥을 안 사더라고. 이미 다녀온 상태고요. 제 입장 그대로 말을 하자면 특정될 것 같아서 그냥 반대 입장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양식의 글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하튼 다른 친구들에게도 밥은 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초대하기로 했으면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올렸던 건데 본의 아닌 게 혼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러고 댓글이 달리기 전에 확 날아버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쓴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19금 농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말 그대로 알 친구다. 그래서 정말 허울이 없다. 그러면 둘이서 엄단 패서를 하든 말든 상관 있겠습니까? 저 둘이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의심 파악도 못하고 냅다 그냥 내지르는 거.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요. 하지 말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미쳤나 싶어서 결심이 만들고 있는데 뒤에 후기를 보면 자기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냥 지인의 지인이라고 그냥 언니, 동생 결혼하면 자주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순간 그래, 축의금 내는 것도 아니고 내 동생, 내 누나, 내 오빠 결혼한다고 친구들 우르르 데려가서 축의금 안 내고 밥 먹이고 축하만 해달라. 이런 건 할 수 있지. 친하면 물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지 말까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번쩍 드는 생각이 이게 하도 욕을 쳐먹어서 일부러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왜 그랬냐면 본문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청첩장을 주는데 밥을 사야 하는가? 이걸 물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와서 축의금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청첩장을 주고 와서 축의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의상 밥을 사야 되는 건가? 이걸 물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냥 얘들아, 내 동생 결혼하는데 그냥 니들이 와서 축하 좀 해주면 좋겠어. 와서 밥 먹고 가.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불러내서 밥을 사고 청첩장을 나눠주고 어쩌고 이런 쇼를 한다는 게 돈 내라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동생 결혼한다. 비록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나를 봐서 한번 와서 축하해 주고 와서 맛있는 밥 먹고 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거기다가 댓글이 달리기 전에 휙 날아버렸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온 겁니다.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냄새가 나.